안녕하세요 강전쌤입니다 오픽 AL을 위한 만능 답변에 익숙해지세요 오픽 AL 만능 답변 300은 가장 인기가 있는 서베이 선택 항목에 대해 각각 30문장을 AL 수준으로 익힐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각 만능 답변 문장은 남녀 원어민이 교대로 5번씩 반복합니다 쉐도잉으로 따라 하시거나 흘려들으시면서 익숙하게 만드시는 것만으로도 AL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주제별로 바로 사용 가능한 문장을 익혀서 시험 때 AL 고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알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동네는 조용하고 안전하며 친절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집은 학교 공원 및 쇼핑센터 근처에 편리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대침실은 안을 것입니다 대침실은 안을 것입니다 편안해서 잠을 푹 자기의 안성맞춤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집은 살기에 완벽한 공간입니다 거실은 큰 창문이 있는 꽤 넓은 공간이에요 거실은 가족 사진과 예술 다콤이 가득합니다 이 아파트는 도시 하늘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뷰를 자라합니다 집의 여유관은 환한 노란색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재택근무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현관에는 꽃바구니가 걸려 있습니다 햇빛이 가득한 창문은 거실을 자연광으로 가득 채웁니다 옷을 보관할 수 있는 널찍한 옷장이 있어요 주황은 고급 가전제품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타를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에 있습니다 햇빛이 가득한 방은 휴식을 위한 밝고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첫째는 독서와 재택근무용 도용한 휴식처입니다 어린이 방은 장난스럽고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세탁실은 침실 근처에 위치하여 편리합니다 땅에는 여덟 명이 앉을 수 있는 큰 테이블이 있어요 집회장에는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넓고 현대적이며 자연광이 많은 집입니다 시양가정실은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며 깔끔하게 배열된 선반과 라벨이 달린 용기가 있습니다 The pantry is well-organized with neatly arranged shelves and labeled containers 주방은 최신 다전제품과 화강암 카운터탑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 및 냉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The house has an energy-efficient heating and cooling system The house has an energy-efficient heating and cooling system The house has an energy-efficient heating and cooling system 집은 조용한 밖에는 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집오피스는 생산성을 위한 책상과 책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The home office is equipped with a desk and bookshelves for productivity The home office is equipped with a desk and bookshelves for productivity 하당실에는 휴식을 위한 고급 스파 욕조가 있습니다 The bathroom features a luxurious spa tub for relaxation The bathroom features a luxurious spa tub for relaxation The bathroom features a luxurious spa tub for relaxation 발코니는 모닝 커피를 즐기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The balcony provides a lovely spot for enjoying morning coffee The balcony provides a lovely spot for enjoying morning coffee The balcony provides a lovely spot for enjoying morning coffee The balcony provides a lovely spot for enjoying morning coffee 나무책장에는 고전소설부터 현대, 베스트셀러까지 다양한 책들이 가득합니다 A wooden bookshelf is packed with a variety of books from classic novels to contemporary bestsellers A wooden bookshelf is packed with a variety of books from classic novels to contemporary bestsellers A wooden bookshelf is packed with a variety of books from classic novels to contemporary bestsellers 변기에는 비대가 장착되어 개인 위생과 쾌적성을 높였다 The toilet is equipped with a bidet, enhancing personal hygiene and comfort The toilet is equipped with a bidet, enhancing personal hygiene and comfort The toilet is equipped with a bidet, enhancing personal hygiene and comfort 그 카페는 조용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 카페는 조용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편안한 의자와 아늑한 부스가 있어요. 그 카페는 따뜻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카페는 고객들을 위해 무료 워피를 제공해요. 친절하게 내린 커피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워요. 그들은 다양한 맛있는 페이스트리와 디저트를 제공해요. 조원들은 친절하고 세심하게 서비스를 해줘요. 벽에는 아름다운 예술작품들이 장식되어 있어요. 그 카페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예요. 이 카페를 방문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요. 이 카페는 아늑하고 편안한 자석이 집사되어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핫 음료가 있어요. 맛있는 제빵 냄새가 카페를 가득 채웁니다. 카페는 빈티지한 작품과 시골풍 가구로 장식되어 있어요.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배경으로 흘러나와요. soft jazz music plays in the background 맛있는 페이스트리와 케이크가 진열되어 있어요. 맛있는 페이스트리와 케이크가 진열되어 있어요. 이 카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카페는 독선화 공부를 위한 조용한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요. 카페는 독선화 공부를 위한 조용한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요. 카페는 독선화 공부를 위한 조용한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요. 완벽한 장소예요. 이 카페는 늦게까지 영업하고 있어서 늦은 밤 공부하기에 좋아요. 메뉴에는 허브 블렌드와 이국적인 맛을 포함한 다양한 차가 제공됩니다. 그 카페의 프렌치 페스트리는 정말 바삭바삭하고 입안에서 녹습니다. 카페의 프렌치 페스트리는 정말 바삭바삭하고 입안에서 녹을 수 있습니다. 글루텐 프리 옵션을 제공합니다. 창가 좌석은 바쁜 거리 밖의 아름다운 통경을 제공합니다. 그 카페의 카푸치노는 완벽한 거품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카페의 위치는 중심가의 위치에 있어서 친구들을 만나기 편리합니다. 카페의 경우에는 중심가의 위치에 있어서 일어난 곳을 만듭니다. 이 카페의 가수는 중심을 만듭니다. 카페의 경우에는 중심으로 만듭니다. 카페의 창가, 자석은 사람 구경하기에 완벽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카페의 책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독서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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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원은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공원은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There are benches scattered around for people to rest. 공원 중앙에는 큰 연못이 있어요. There is a large pond in the middle of the park. 이 공원은 잘 관리되고 깨끗해요. The park is well maintained and clean. The park is well maintained and clean. 이 공원에는 다양한 세상의 꽃들이 많아요. 이 공원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멋지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공원은 푸른 잔지와 생기 넘치는 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The park is filled with lush greenery and vibrant flowers. The park is filled with lush greenery and vibrant flowers. 어린이들을 위한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는 놀이터가 있어요. 아이들이 놀이기구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나무 그늘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어요. 공원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는 산책구들이 있어요. 공원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는 산책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산책하고 있습니다. 연인들은 공원 벤치에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들의 지적임 소리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그 공원은 휴식을 취하고 북적거리는 도시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소풍 테이블이 방문 댓글이 사용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어요. 이 공원에는 야외 콘서트와 퍼포먼스를 위한 전용 공간이 있어요. 농간과 피크닉장 같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도 있어요. There are various recreational facilities such as basketball courts and picnic areas. 저녁에는 공원이 장식용 조명으로 아름답게 밝혀져요. 조각홈과 예술 설치물은 공원 벚꽃에 퍼져 있어 예술적 영감을 제공합니다. 소풍 테이블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원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제공해서 바쁜 도시 생활에서 휴식과 탈출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예요. 고원은 깨끗한 화장실과 방대글을 위한 편리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The park is equipped with clean restrooms and convenient amenities for visitors. 봄에는 벚꽃이 환상적인 분홍과 하얀 꽃이 폐의 바다를 만듭니다. During the spring, cherry blossoms create a breathtaking sea of pink and white petals. During the spring, cherry blossoms create a breathtaking sea of pink and white petals. 독일하는 사람들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공원에 잘 정비된 길을 즐겨요. joggers and cyclists enjoy the park's well-maintained trails. joggers and cyclists enjoy the park's well-maintained trails. joggers and cyclists enjoy the park's well-maintained trails. 그 공원은 번잡한 도시 가운데 고여한 오아시스예요. The park is a serene oasis in the midst of the crowded city. The park is a serene oasis in the midst of the crowded city. 고여미 공원을 뒤덮어 명상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만듭니다. A sense of serenity envelops the park, making it an ideal spot for meditation. A sense of serenity envelops the park, making it an ideal spot for meditation. A sense of serenity envelops the park, making it an ideal spot for meditation. A sense of serenity envelops the park, making it an ideal spot for meditation. There's a small cafe where visitors can grab a snack or a refreshing drink. There's a small cafe where visitors can grab a snack or a refreshing drink. There's a small cafe where visitors can grab a snack or a refreshing drink. 고원의 저녁일몰은 무엇보다 아름다워요. The evening sunset in the park is more beautiful than anything else. The evening sunset in the park is more beautiful than anything else. 해가 지면서 공원의 분위기는 더욱 매혹적으로 변하며 모든 것 위에 따뜻한 빛을 비춰요. As the sun sets, the atmosphere of the park becomes more fascinating, shining a warm light on everything. As the sun sets, the atmosphere of the park becomes more fascinating, shining a warm light on everything. As the sun sets, the atmosphere of the park becomes more fascinating, shining a warm light on everything. As the sun sets, the atmosphere of the park becomes more fascinating, shining a warm light on everything. 그 공원은 다양한 종류의 조류와 다람쥐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서식지입니다. The park is home to a diverse range of wildlife, including birds and squirrels. 그 영화는 처음부터 제 관심을 살펴봤습니다. The film captivated my attention from the very beginning. 영화의 줄거리는 예상치 못한 전개와 반전이 가득했습니다. The plot of the movie was full of unexpected twists and turns. The plot of the movie was full of unexpected twists and turns. 이 영화는 실제 이야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이 영화의 대화는 재치있고 영리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은 모든 장면의 깊이와 감정을 더했습니다. 영화 속 캐릭터들은 잘 그려져 있었고 공감이 갔습니다. 이 영화의 특수 효과는 최고 수준입니다. 이 영화는 서스펜스로 가득 찬 매혹적인 스릴러입니다. 이 영화의 영상은 화려하며 숨막히는 시각효과를 제공합니다. 이 영화는 끝까지 당신을 긴장하게 만들어. The movie keeps you on the edge of your seat throughout. The movie keeps you on the edge of your seat throughout. 전반적으로 이 영화는 당신에게 오랜 인상을 남길 것이며 꼭 봐야 하는 영화이다.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은 영화의 분위기와 환경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The soundtrack perfectly complements the film's mood and atmosphere.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이는데 특히 주인공 역할이 더 돋보입니다. The performances by the actors are outstanding, especially the lead role. The performances by the actors are outstanding, especially the lead role. The performances by the actors are outstanding, especially the lead role. 조현대우들은 눈에 띄는 연기를 선보여 영화의 전반적인 품질을 놓쳤습니다. The supporting cast delivered standout performances, enhancing the overall quality of the film. The supporting cast delivered standout performances, enhancing the overall quality of the film. 이 영화의 역사적 정확성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The film's historical accuracy is commendable. The film's historical accuracy is commendable. 주돌의 반전은 예상밖이었습니다. The plot twist was unexpected. The plot twist was unexpected. The plot twist was unexpected. The film has a powerful social message that resonates with viewers. The film has a powerful social message that resonates with viewers. The film has a powerful social message that resonates with viewers. 영화의 특수요가는 놀라웠고 감동을 더했습니다. 이 영화는 눈물을 자아낼 따뜻한 가족 드라마입니다. 이 영화는 눈물을 자아낼 따뜻한 가족 드라마입니다. 이 영화는 눈물을 Gel one day- dreamed 과정이다. 이 영화는 눈물을 연인 아네. 감독의 비전이 화면에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의상과 세트 디자인은 여러분을 다른 시대로 이끌 것입니다. 의상과 세트 디자인은 여러분을 다른 시대로 이끌 것입니다. 마지막 결말이 기쁘면서 슬프네요. 액션 장면은 강렬하고 심장이 뛰도록 만듭니다. 이 영화의 회상 장면 사용은 이야기 전개를 강화합니다. 이 영화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탐구는 생각을 자극합니다. 결말은 만족스럽고 모든 늦은 한 끝을 마무리합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희망과 회복력에 관한 것으로 고무적입니다. 영화의 시각효과는 너무 현실적이어서 다른 세계로 옮겨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영화의 visual effects were so realistic that I felt like I was transported to another world. 영화의 visual effects were so realistic that I felt like I was transported to another world. 영화의 visual effects were so realistic that I felt like I was transported to another world.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관객에게 오래 남는 인상을 남깁니다. 영화에서 고대의 유적지는 사라진 문명의 이야기를 전하며 정교한 조각과 낡은 돌 구조물이 있습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항공에 대한 탐구의 유적 차이라든가 The ancient ruins tell a story of civilizations long gone, with intricate carvings and weathered stone structures. In the movie, The ancient ruins tell a story of civilizations long gone, with intricate carvings and weathered stone structures. In the movie, the ancient ruins tell a story of civilizations long gone with intricate carvings and weathered stone structures. In the movie, the ancient ruins tell a story of civilizations long gone with intricate carvings and weathered stone structures. It was an unforgettable experience, having seen my favorite singer in person. It was an unforgettable experience, having seen my favorite singer in person. It was an unforgettable experience, having seen my favorite singer in person. It was an unforgettable experience, having seen my favorite singer in person. The concert hall was packed with enthusiastic fans. The concert hall was packed with enthusiastic fans. 무대는 환하게 불을 밝혀 짜릿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The stage was brightly lit, creating an electrifying atmosphere. The stage was brightly lit, creating an electrifying atmosphere. The stage was brightly lit, creating an electrifying atmosphere. Lid 싱어는 강렬한 보컬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어요. 밴드 멤버들은 인상적인 솔로로 자신들의 음악적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관객들은 음악의 리듬에 맞춰 흔들고 춤을 췄어요. 이 콘서트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경험이었어요. 앵콜록은 군중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고 모두가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The Encore Song was a crowd favorite with everyone singing along. The Encore Song was a crowd favorite with everyone singing along. 쿠서트 참바가들은 감미로운 발라드의 손전등을 흔들며 응원했습니다. 그 밴드는 그들의 변함없는 지지에 팬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쿠서트는 천둥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끝났다. 남녀노소 배경을 분륜한 사람들이 모여 음악을 즐겼습니다. 밴드가 무대에 오르자 군중들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The crowd erupted into cheers as the band took the stage. 관대끌의 기운이 전기처럼 느껴졌어요. The energy of the crowd was electric. The energy of the crowd was electric. The energy of the crowd was electric. 무대는 화려한 조명으로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The stage was beautifully lit up with colorful lights. 밴드는 모든 히트곡을 연주했어요. 리드싱어는 놀라운 목소리를 가졌어요. 콘서트 장소는 최적의 음향을 위해 설계되어 원음 품질을 보장했습니다. The concert venue was designed for optimal acoustics, ensuring pristine sound quality. The concert venue was designed for optimal acoustics, ensuring pristine sound quality. 분위기는 설레임과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The atmosphere was filled with excitement and joy. The atmosphere was filled with excitement and joy. 빨리 다른 콘서트에 가고 싶어요. I can't wait to go to another concert soon. I can't wait to go to another concert soon. 밴드의 가사는 공감되며 관객과 공감을 잃었습니다. The band's lyrics were relatable and struck a chord with the audience. The band's lyrics were relatable and struck a chord with the audience. The band's lyrics were relatable and struck a chord with the audience. 기타 연자의 솔로는 공연의 하이라이트로 놀라운 지수를 뽐냈습니다. The guitarist's solo was a highlight of the show, showcasing incredible skills. 팬들은 밴드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팬말과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GITUBE4ens이 subject to variousод weatheribank과 haber. 관객들의 열정은 마지막 곡중의 절정에 이르렀다. 관객들의 열정은 마지막 곡중의 절정에 이르렀다. 관객별의 열정은 마지막 곡중의 절정에 이르렀다. 공원장 안의 에너지는 느낄 수 있었고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드럼의 우레와 같은 비트는 음악의 한층 더 강렬함을 더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팬들이 이 밴드의 시대를 초월한 음악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팬들의 예술에 대한 열정은 모든 진심 어린 공연에서 드러났습니다. 압출은 밴드의 에너지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최상의 자리였어요. 압출은 밤하늘을 밝히는 화려한 폭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압출은 밤하늘을 밝히는 화려한 폭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압출은 밤하늘을 밝히는 화려한 폭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